밝은 미래를 함께 여는 사랑을 가득 채운다 우리의 진실한 열정은 세계를 밝혀주리라 우리는 KBS 사랑과 정의를 전해주리라 우리는 KBS 기쁨과 행복을 함께하리라 KBS 한국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KBS 한국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김병진입니다 라디오센터장 김병진입니다 라디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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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